저는 오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MC를 하게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려가면서 휴게소도 들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면서 가려고 해피비와 함께 갑니다. 정채연의 비하인드 그래도 그냥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게임을 좀 준비는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지금 인원이 여러 명이 가잖아요. 우리 해피비 중에 채연씨나 핸빔이 같은 해피비가 있잖아요. 채연채연 네. 채채팀 저희 같은 백시인 백백! 백백! 채연이 돈 좀 털어볼까? 휴게소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저 이걸 사용하겠습니다. 오이이이이이 한 학교 없어요. 또 너무 심심하게 가면 좀 그러니까 금지어를 뽑아서 금지어를 하게 되면 그때마다 순천히 도착해서 해야 되는 미션을 뽑아야 되는 저 금지어 알 것 같아서 맞추면 이제 그 미션 뽑는 거는 끝 미션이 꽤 많나 봐요? 여러 개 준비했어요. 금지어니까 제가 보면 안 되죠. 아 근데 이거 별로 안 하겠다 그렇다면 나는 위도하겠어 그러다가 제가 눈치챌일 수도 있지 않나 아닌가요? 오늘 뭐 먹었어? 바나나 연어? 왜요? 휴게소 하자 뭐 먹고 싶어? 밥이요 밥? 아 근데 동생들한테는 밥만 말 잘해요? 아니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제 버릇이거든요? 언니 언니 했던 버릇 있잖아요 뽑아야지 아니 저보다 어린 거 잠깐만 뭐죠? 뭐죠? 뭐지? 자연스러웠어 얘네 수저인가? 소풍 디테일이다 사 잠시만요 야 어려운 거 같은데? 궁금해요 보여주세요 아니요 제가 얼마 이거 은근 쉬울 수 있... 아닌가? 근데 저 이거에 대한 일화 있는데요 썰 풀어도 돼요? 네네 한 한 달 반 전에 순천에 갔을 때 순천은 참 신기한 간판들이 많구나 느낀 게 완전 기사식당 같은 집이었던 기억이 맞아요 매일매일 행복한 밥상 거시기 식당 거시기 식당 저희가 엘리트 모델이었을 때의 시절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찍었나요 이렇게 아직 근데 저 교복집에서 교복을 출했지? 해피 미친 하세요? 교복집에 가서 언니는 교복으로 가겠어 어떻게 탔지? 언니요? 너네 저희 언니요? 응 저희 언니도 엘리트야? 스마트몰이라고 합니다 그런 브랜드에서 저도 저도 너도? 엘리트 네 먼저 알 것만 같은데? 갑자기 왜? 저 먼저 알 것 같아요 정답 언니 심장님때문에 망했잖아 심장님때문에 망했잖아 왜? 지금 휴게소다 심장님때문에 유독해서 심장님때문에 정답언니 짜증나 완전 눈치채깍 좋은 미션 나 이해했어요 방금 사전 녹화 중 해피 비 카메라의 위 완전 가능해요 아마도? 딱다 동네 주민들이랑 같이 다같이 해 두지 봤어요 갑자기 눈 떠진거죠 그래서 해가 터고 있는거에요 응치 다가자에서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커플분께 진짜 찍어주세요 누가 찍었어요? 또 자랑하는거 하나 있어요 많다 내가 인스타 광고 보고 살 때 있거든요 마사지 기계가 되게 좋아해요 메이저님께 저번에 자랑을 했어요 우와 근데 제가 또 요즘에 꽂힌 과자가 있어요 근데 가져왔어요 또 아 저 생각보다 건강한거 좋아하거든요 좀 그나마 건강한거 있는데 식감이 너무 좋은거에요 식감이 이거 막 두가지인거에요 그냥 양도 마시고 하나는 호박이 없다고 이런식도 있는데 아 이게 양가구나 이게 맛있는데? 맛있죠? 이게 무기름? 무색소? 무기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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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이제 휴게소에 도착을 해서 이제 게임을 하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 밥 밥 저희는 채채로 할게요 채채 채채 채채하겠습니다 채채고 채채 조금 어려워서 밥 내기도 해요 채채 다산 다산한거 첫번째입니다 끼어쓰기 없이 보낼게 사랑의 목소리만 어? 끼어쓰기 없이 보낼게 사랑의 목소리만 사랑의 목소리만 진짜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어려운다 너무 오래오래 2019 뭐 신경 아 이렇게 전혀 힘치가 되지 않는데 갈까요? 어? 안미다 다 풀렸어 네 완전 제 처음 시작의 3초에요 아 잠깐만 다들 앞으로 정답 채채 채채 아이유 선배님 플룸이 짜증나 너 콘서트 갔다 왔잖아 아 진짜 멋있다 10년도 넘어선 실패입니다 근데 왜 그래서 풀렸어요? 이거는 진짜 어려워 2밤 지나면 이제 완벽해 나 알겠다 난 바로 알았어 이게 바로 이제 상료되잖아 아니 첫번째는 안돼 첫번째는 안돼 어 이게 뭐지 백스텝 크라잉넛 왜? 크라잉 크라잉?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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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뭐가 더 있을텐데 아니야 크로스 맞아 크로스에 돈 크라잉 땡 아니라고? 잔음이 아니 90분 부끄러워 90분 부끄러워 90분 부끄러워 빨리해 시간 크로스? 5 4 3 2 1 땡 아 피디님 뭐해 아니야 이제는 노래를 약간 들어도 모를거 같아 들어도 몰라 얘네 그럼요 얘네 아예 감을 못 잡았구만 뭐 아 백스텝 더 크로스 본 크라잉 다 크로스 전 세대를 이렇게 유명한 노래 네 내 지난 날들은 눈뜨면 잊는 꾸임 어 근데 이건 난 못했다 내 지난 날들은 노래를 들으면 바로 아는 노래 바로 아는 바로 내 지난 날들은 내 지난 날들은 내 지난 날들은 하윗볼이 아 어 잠깐만 뒷볼이잖아 하윗볼이 하윗볼이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어 아시바이 어 어 단합파 아스라이 네 아 재채 재채 윤하 선배님 사건의 10평 하윗 하윗 너무 이스러운 맞아요 다나카 왜 나와 다나카 다나카 죄송합니다 하윗 어떻게 3점 벌어요 어 그래? 주실 건가 역전의 기회를 예 2005년 5년? 5년? 2005년 도전 1만원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봐 3점 3점 4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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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주세요 뭐에요?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5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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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때렸는데 얘가 살아남은거에요. 그래서 강적이다. 오케이. 엄마. 감정. 감정. 지금 감정으로 표현한 거잖아. 아닌데 지금. 역시. 감정. 맞잖아. 정말 들었어. 기적. 그렇지. 저거 해. 저거 해. 강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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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. 이거 해. 이게 강조에요. 강조. 안 해. 빨리. 아니 아니 아니. 어떡하지? 이거 어렵다. 벌써 시작됐어요. 시작된 거예요? 네. 안 해. 안 해. 안 해. 소주. 소주. 술 마시라고. 다른 거. 어떻게 보지. 단. 결혼. 근데 씨는 리을.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. 서로. 서로 되잖아요. 안 돼요? 이유를 설명하세요. 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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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1장. 음. 소리. 정답. 깨깨. 소주인데 씨암 리을으로 시작하는 소리 있어요? 진모. 진모. 아. 이건 쌤. really?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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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아. 새로. 새로다. 방금 맞췄어요. 새로. 그래도 졌어. 동네. 자. 정채연 배우의 개인카드로. 개인카드로! 식사와 커피까지! 소화주세요! 소화주세요! 저희는 밥을 다 먹고 다시 순천으로 가고 있습니다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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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래 길! 너무 예쁘겠다! 어머!